사길래 마을랩 사길래 마을랩 사길래 마을랩 사길래 마을랩 짜자잔 지금은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호텔 앞에 있는 로비 같은 곳이고요 로비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그냥 호텔 건물 앞에 있고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콜롬비아는 여기는 약간 꼭 상암 같지 않나? 여기 이렇게 보면 MBC 막 상암 그런 데 같아요 재밌네 그럼 좀 이따 또 뵙겠습니다 안녕 또 뵙겠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아주 멋있네요 저는 플렉 스토리 정말 멋있네요 지금 이곳에 지금 지금 다행히 패밋은 사길래 마을랩 사길래 마을랩 사길래 마을랩 사길래 마을랩 사길래 마을랩 사길래 마을랩 사길래 마이 사길래 마을랩 사길래 생겼습니다 오늘 라디오하고 그런 일정을 끝마치고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방금.. 아 점심이죠.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방금 점심 먹기 전에 우리 팬들이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줬는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광장 같은 데서 이 쇼핑몰 앞에 있는 광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서 그냥 다 같이 뭐 놔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저희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저희 팬들이 저희가 거기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저희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저희의 사귈레말레 안무와 춤을 이렇게 추시더라고요. 저희는 서프라이즈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고마웠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췄어요. 그쵸?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았어요 팬분들께. 사인. 그래서 저희도 같이 췄어요. 아기야코를 넣어보겠습니다. 아기야코를 넣어놓을 거에요. 아기야코를 넣어놓은 거에요. 아기야코를 넣어놓은 거에요. 아기야코를 넣어놓은 거에요. 약간. 약간. 근데 이게 가극적인 말이 맞춰요. 아기야코를 넣어놓은 거에요. 콜롬비아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브라질에서 먹었던 고기가 살짝 생각나있네 조금 짝짤합니다 뭔가 찍어먹을 수 있는 소스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스는 없어요 그리고 포테이플린 소스 야 은행 아니야 은행 라테스 포테이플린 소스 포테이플린 소스 포테이플린 소스 출발 나 화밖에 안 돼 화밖에 안 돼요 오랜만에 그대를 타보는 거야 아 너무 아파 이거 아 아파 렛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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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무슨 밥을 먹기로 했죠? 에버버 콜롬비아 햄버거를 먹기 위해 멀리 멀리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겠다 렛츠맨 갈릴레오 갈릴레오 밥 먹고 커피숍 갈 거지 콜롬비아에 캐러멜 마키아토 렛츠가 인생에 어떨까 궁금하다 버스 위험해 없으면 다죠 까릴레오 이태원 느낌 안녕히 계세요 저희 약간 이스라엘 같은데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죠? 콜롬비안 햄버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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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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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을 수 있어. 잘하게 되겠나요? 기회가 됩니다. 음식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볼게요. 외국 버거예요. 떡볶이. 대박.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더 먹고 있네. 안 먹고 있네. 다 먹고 있네. 맛있어. 우와. 우와. 대박. 파이팅. 아이스커피. 지금 저희는 콜롬비아에 커피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도티 라는 커피래요. 도티 라는 커피래요.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인데 약간 굉장히 산미가 많이 나잖아요. 아메리카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아카피. 많이 드세요. 아주 맛있어. 수프. 아무것도 없었지? 네. 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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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ıs 안 돼, 안 넘어오니까. 아, 뭐야. 뭐야. 뭐야, 너? 일로와. 여기까지 물어볼게. 야, 제보야. 제보야. 이거에 흔적이 확장이 많아서. 뭐가 먹었지? 이거 뭐야. 기우고는 어떻게 해. 백스쿠아